자 네번째 매치 진행이 됩니다 나갔어요 오민석 강타 야 서브 득점 경기가 훨씬 더 재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와 벗었어요 이번에도요 벗어납니다 기졌어요 그렇습니다 렛 아 백핸드 탑 했습니다 5 대 5 고노진의 서브 백핸드 야 범인서 공격 골은 선수 선수는 지금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전권 안에 있습니다 오민서 걷어올립니다 점프스매시 다시 때립니다 나아 나갔네요 나아 내 팀 맞구나 일단은 뭐 가장 기분좋게 이어가야되요 산책 입장에서 맞습니다 야 동점을 맞습니다 야 그러나 오민서 오민서 결국은 두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야 고노진이 네틱걸리는 오민서 자아 3불 3불 줘야 되겠습니다 야 그러나 3불 야 받아내꺼 소리가 나왔어요 네 그정도 힘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 랠리에서 관중들이 또 와있고 중계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은 정말 많은 선수들이 함께 오민서 포핸드 오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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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 자아 내갑니다 누가 기분을 이어갈지 벗어납니다 네트 맞고 직선 날카로 받고 있습니다 아 이번을 받지 못했네 그러나 끝까지 냉철함이 필요하노 민서 오민서를 상당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번호 예 아마 좀 당황을 했을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민서가 화이팅하기에는 상당히 미안한 상황일 수 있었잖아요 아 그럼 나가 야 오민서가 야 오민서가 거너진 한점만 해 정말 시즌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승점 1점이 안사내기는 지금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 거너진이 이번에 7대8 야 오민서 야 오민서 야 오민서 야 날키니 그런 느낌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반격 네 그 반격 야 서브 득점 오민서는 매치 포인트 오민서 야 오민서 야 오민서 야 오민서